Q. 김군의습기 김 군의 탑 라인의 탑 라인이에요.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던 거 같은데 처음에는 김 군으로 만드셨어요. 선수를 하다 보니까 김 군의 김 군의 role 일과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 그럼 짐준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냥 어 김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짐준 이란 이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첫 경기는 이제 어 다른 선수들 견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어 잘 못해서 이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제 어 다시 하면 이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 좀 위험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 결국엔 이긴 사람이 승리했죠 이제 어 그래서 그냥 경기력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도병 룬이 완전 운으로 이제 게임을 굴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드는 룬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어 그 룬을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그냥 라인전에서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도병 룬을 들고 라인전에서 이기거나 반반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이 그 세계대 롤드컵 보기 전까지는 이런 메타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각각 리그마다 추진하는 메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요 어 저도 저희 팀이 충분히 우승후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평가해준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너구리 더샤이 칸 3명 되게 잘해요 어 제가 그런데 3명이랑 다 라인전 해본 게 아니라서 이제 누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뽑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붙어 본 사람은 더샤이기 때문에 더샤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딱히 붙고 싶은 팀은 없고요 그냥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무슨 대회로 할건 어 무조건 목표는 1등이기 때문에 우승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느낌이죠 일단 저의 커리어에 빛을 쌓고 있으니까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어 실제로도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있고 워낙 그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고 처신도 잘하고 그리고 워낙 열심히 제일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존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도인비 원맨팀이라고 많이 말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바텀 듀오 친구들도 할 때는 하고 이제 정글 친구도 어 도인비에 가려져서 그렇지 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 어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저희 저희 LPL 리그 응원해주신 분들 FPX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잘 할 거기 때문에 어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